오늘 시간이 1시네요 1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고 또 내일 나머지 또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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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2시네요 오늘 앞범포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공을 며칠 했냐면 3일째거든요 오늘이 이자 펌퍼만 하면 얼추 다 했습니다 우와 페라리 힘드네요 이게 보통 차들보다 굴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판수는 사실상 작은데 그리고 커요 얘가 문짝도 크고 휀다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빡세네요 와 죽겠네 요즘 체력이 딸려가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 탈리아 차들이 분해하는 게 지랄 같습니다 그냥 사이드미러 하나 분해하는데도 도어 다 뜯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그릴이 여기 살 때가 있잖아요 랩핑하기가 상관없단 말이죠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잘라가지고 붙이고 하는 걸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보기 싫을 거 같아서 그냥 아예 다 뜯어버렸습니다 범버 뜯고 뜯고 여기 있는 망 망도 그냥 아예 다 뜯어버리고 뜯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래야 조금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는 사실상 견적을 한참 전에 한 6개월 8개월 전에 견적을 한번 내셨었거든요 그때는 제 직원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좀 싸게 견적을 제가 냈나 봐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시공한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옛날에 그때 제가 견적 드렸던 뭐 카톡을 했던 그 내용을 이제 주시면서 옛날에 이 금액이라고 했는데 맞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혼자라고 제가 더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견적을 그때 싸게 내가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었을 때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긴 받았는데 아 혼자 하려니깐 너무 힘드네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번호판이 있었거든요 와 이 번호판도 뭐 피스 이런 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리벳 있죠 리벳 리벳으로 다 박혀 있어가지고 뜯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은 우리 국산차들은 뭐 10미리 볼트면 볼트 십자면 십자 별이면 별 뭐 이렇게 딱 수입차들 다 정해져 있는데 얘는 범버 하나 뜯는데 별 육각 10미리 볼트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아마 또 사이즈도 다 달라요 잘 만들었다 해야 되는 건지 범퍼가 뭐 한 500키로 달려도 안 날아갈 것 같이 그냥 쪼아놨습니다 하나부터가 힘이 들고 최대한 또 결과물을 잘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혼자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래핑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젊은 친구들 근데 이 일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뭐 정시 6시 퇴근 꿈도 못 꿉니다 무조건 그냥 12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손님하고 이제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야간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래핑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럴걸요 뭐 시공일 뭐 3,4일 자꾸 하시면 무조건 야간 작업해야 됩니다 손님한테 뭐 일주일씩 작업을 하면 뭐 정시 6시 땡 하면 퇴근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일주일 작업하면 돈도 돈이고 손님들이 일주일씩 맡겨주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타고 다니는 수단인데 출근도 해야 될 거고 뭐 어디 어디 다녀야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야 하시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씩은 기다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간을 짧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짧게 잡으려면 무조건 야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2시에 퇴근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엄청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피로도가 엄청 납니다 칼질 하나하나도 엄청 집중해서 해야 되고 조금만 자칫 실수를 하면 이걸 지금 해 놓은 거를 다시 다 뜯고 또 다시 해야 되는 아주 작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결론은 많이 힘들어요 랩핑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랩핑 진짜 문이 많으시는데 배우시고 싶다고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통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인스타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랩핑 뭐 쫙쫙쫙쫙 해가지고 짠 이렇게 되는 거 그럼 편집을 해서 그런 거예요 편집을 해서 그런 거고 보통 이렇게 저처럼 매일 새벽까지 뭐 3,4일씩 주구장창 합니다 그거를 편집을 뭐 1분 안쪽으로 쫙 해놨기 때문에 뿅 하고 이제 차가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 고된 일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 반박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어차피 뭐 결과물이야 나중에 다 하고 또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어 이쪽 상단 탑 부분은 또 깜장색을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지금 해놨고 옆에도 지금 거의 다 했어요 다 했고 뒤쪽도 다 했고 뒤에는 여기 트렁크 쪽에 이것만 하면 되고 옆에는 사이드 스커트 아래쪽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퍼만 하고 나머지 내일 출고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 사이드 스커트 하고 루프 마감 치고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캘리포니아 이 차량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덕트 있는데 굴곡이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뒤쪽에도 이렇게 굴곡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난이도가 있고 이 트렁크도 엄청 길어요 보통 국산자들은 트렁크 라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커팅을 놓으면 되는데 얘는 커팅을 하면 여기가 보기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렁크를 통으로 다 쌌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한 장으로 보시면 커팅 라인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커팅 라인이 없습니다 한 장으로 여기까지 지금 다 싼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이 트렁크 내려오는 라인이라서 이쪽은 오버랩을 치려고 이렇게 해놨고 와 이거 한 장으로 싸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 차가 난이도가 꽤 높네요 그리고 이런 엠블럼들 있죠 보통 국산차나 뭐 웬만한 수입차들은 다 양면 테이프거든요 얘는 다 볼트 얘는 리벳 리벳으로 안에 고정되어 있고 이 엠블럼 안쪽은 다 볼트로 체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장재 안에 다 털어 가지고 다 탈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거하고 뭐 이리저리 하는 것도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결론적으로 난이도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앞범범만 오늘 하고 퇴근을 할 겁니다 내일 되면 다 되겠죠 다 되면은 제가 마무리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마무리가 거의 다 됐어요 맞나? 10시에 출근하니까 보통 새벽 2, 3시에 항상 집에 갔거든요 제가 16시간씩 사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2, 3시에 집에 갔습니다 여기 위에는 까만색을 원하셔가지고 위에는 까만색으로 쌌거든요 위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님이 딱 이런식으로 원하셨어요 화이트 바디에 위에는 까만색 그래서 위쪽 루프쪽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다 싸드렸습니다 원래 기존에 랩핑이 되어있었죠 까만색이 되어있었는데 오렌지필도 엄청 심하기도 심했고 그다음에 막 곳곳에 떠있었습니다 이런 데가 막 많이 떠있었죠 얘는 3M 필름이 아니고 고황택 필름으로 광이 전에 필름보다는 훨씬 많이 나고 딱 봤을 때 진짜 하이그로시 같은 느낌이 나요 필름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페트필름이에요 고황택 필름 반짝반짝 최대한 도장 같은 느낌 사실상 이런 페트필름들이 시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광택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해놓고 보면 진짜 도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결과물이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3M이나 에이벌리 이런 걸로 시공을 하면 시공은 확실히 쉬워요 확실히 쉬운데 결과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3M이나 에이벌리는 아예 시공을 자체를 안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퀄리티가 얘가 좋기 때문에 손님들한테는 3M 에이벌리는 아예 취급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페트필름만 위주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엄청 도장 면이 좋거든요 진짜 도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4일간의 고된 작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 머리 자를 시간이 없었네 지금 편집할 게 엄청 많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영상이 지금 앞에 게 4개나 있어요 4편 이게 지금 마지막 영상인데 지금 5편이나 편집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업로드가 늦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랩핑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랩핑 관련 상황이나 일일한 기타 등등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vaccina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